야, 이런 거 가격이 보통 아니다. 500원 할인하는 거 샀다, 나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 샀나? 내 생각에는 다 산 것 같은데, 너는. 나도. 아니, 그릇은 왜 샀어, 또? 아니, 우리 그릇이 모자르는데 이거 예쁘지 않아, 이 정도면? 있는 거 그냥 찾아서 쓰지. 왜? 식자 없이 뭐 절어먹기 딱 좋아. 왜? 저런 건 쓸데없이 돈 쓰는 거잖아. 청포도 안 샀다, 청포도. 언니가 올리고 있어, 청포도 사올게. 20만 880원. 에? 20만 880원이요? 오케이. 그러면 뭐를 빼야 될까? 예. 접시 어디 있죠? 접시 어디 있죠? 접시에, 예. 죄송해요. 이거 어디다,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비밀이에요. 청포도가 없네요. 없대. 우린 물 안 샀죠? 아... 그래, 이거를. 이거 물 샀다. 물도 하나 주세요. 17만 3580원입니다. 네. 17만... 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